야권으로 얘기를 한번 넓혀서 보겠습니다. 다음 달 16일에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호남민심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영광 곡선군수 재선거인데 군수 두 명 뽑는 선거에 당대표들과 지도부까지 총출동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사진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사진 하나가 나올 텐데 정청래 의원이 조국 대표가 현지에서 한 달 살이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본회의에 불참을 했다. 이런 사진을 찍으면서 또 공개를 하는 장면이 나와서 좀 논란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상일 대변인, 농담이었다고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면서 사과를 뜻을 보였는데 일단은 조국 대표는 영세정당을 너무 압박하지 말아라 하면서 사과를 받지 않았어요. 이건 신경전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우리 사람이 장난으로 개구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죠. 그렇지만 개구리는 그걸 맞으면 죽을 수도 있죠. 아프고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힘의 차이에 따라서 장난이나 농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공직자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가벼운 행동과 처신과 언행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스스로 공직자의 자격이 미달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반성을 하고 사과를 했다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자제되기를 저는 굉장히 바라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서정욱 변호사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조국혁신당 향해서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조국 정신당은 또 호남에서 두 당이 경쟁하면 이게 왜 상한 물이 되는 거냐라고 즉각 받아쳤는데 이 선거 앞두고 호남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저는 김민석 최고나 아니면 정청래 의원이 오히려 조국당을 도와준다 봐요. 도와주는 겁니까? 오히려 자책골이에요. 김민석 최고도 동네 선거하러 갔느냐 핸드폰에 문자가 찍혔잖아요. 조국 대표가 필리버스 할 줄 알고 표결이 다음 날인 줄 알고 영광에 갔잖아요. 이걸 너무 비판하면서 핸드폰에 문자에 동네 선거하러 갔느냐. 이걸 비판한 걸 저는 의도적으로 자작극으로 찍혔다 보거든요. 문자 찍는 거 알면서 이렇게 했고. 정청래 최고도 사진 찍어 올리고 키웠잖아요. 이런 걸 보면 영광에 있는 국민들이 볼 때 조국 대표가 진심으로 우리 생각하는구나. 계속 내려와 있구나. 다 알게 된 거 아닙니까? 홍보 효과가 더 큰 것 같아요. 홍보 효과가. 왜냐하면 조국 대표는 고의로 표결에 빠진 건 아니잖아요. 필리버스 할 때를 예상했기 때문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김민석 최고나 정청래 최고가 자꾸 조국당을 공격할수록. 그런데 여론은 조국당 쪽으로 좀 흘러가는. 그래서 영광선거는 평평하긴 한데 상당히 조국당이 선전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군요. 어쨌든 조국 대표가 현지에 월세방을 주고 한 달 살면서 선거 지원 들어갔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오늘 현장 가서 현장 최고일을 연다고 하는데. 김상일 부대면. 이 군수 뽑는 선거 굉장히 착담 잡고 굉장히 큰 의미적으로 클 수도 있는데. 야당 대표들이 이렇게까지 뛰어든 일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아닌 지자체 선거에서는 거의 기억이 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다르죠. 왜 그런 건가요? 왜 다른 거냐면 지난 총선에서 혁신당, 조국 혁신당이 약진을 했습니다. 그랬죠. 호남에서 사실상 자기들이 후보를 낸 분야, 비례 분야에서는 1위를 했어요. 지역권 안 냈지만요? 지역권 안 냈죠. 지역권까지 내시서 1위를 했다면 사실상 호남의 대표 정당은 혁신당이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비례에서 약진을 했는데 국회로 와보니까 교섭단체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안이 진행될 때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의견을 보태는 정도예요. 결국은 이중대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만약에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이 이긴다면 호남의 대표성으로 가는, 대표 정당으로 가는 한 발을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상징적 의미로 더 쟁탈을 하겠다. 상징적 의미가 있고 지방선거에 많은 후보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출마하는 게 의미가 있겠네라고 하고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지금 이번 선거에서 진다면 지난 총선에서 비명 행사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놨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호남에서조차 확장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 대선에서 중도 확장이 가능하겠냐라는 의심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로 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있었죠. 불과 얼마 전에 강서구청장 김태우 그때도 아마 총력전을 기울였을 겁니다. 12월이었나요? 이재명 대표도 단식 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오고요. 지원 유세.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거의 올인하듯이 그런데 김태우 후보가 대표하면서 그때부터 총선까지 상당히 고전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초단체장 하나가 상당히 전국의 주도권,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특히 호남은 진보좌파의 성지잖아요. 심장이잖아요. 여기에 누가 적자냐.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조국당의 후보가 이긴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치명타를 입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치명타라고 하면 아까 다른 선거도 있을 거고 나아가서 대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호남에서 지지 안 받으면 절대 민주당의 적통 후보가 될 수는 없잖아요. 호남이 가장 중심이잖아요. 호남에서 문재인이나 노무현 대통령 밀어줘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호남에서 이번에 전당대회 할 때도 투표율이 호남이 제일 낮았을 겁니다. 실제 득표율도 좀 80%대로 낮았고요. 따라서 이재명 대표로서도 그게 절박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강서 재보궐선거는요. 사실은 그냥 지자체 선거로서 관심을 끌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후보 자체를 대통령께서 사면을 시켜서 후보를 만들어서 사실상 내보낸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이 직접 후보를 만들고 본인의 어떤 정권의 중간 심판 성격을 거기다 부여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뜨거웠다고 저는 보지. 그냥 지자체 선거인데 그 자체가 굉장히 열기가 붙어서 이렇게 전국적인 관심 그리고 뜨거운 경쟁이 일어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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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